여러분, 오늘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수강, 감수강. 거짓말은 너가 하는 게 거짓말이겠지. 일요일에는 어디 가요? 인기가요. 진짜. 안녕하세요. 엉뚱. 엉뚱뚱어. 제가 이제 가는 게 좀 민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민폐가 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소처럼, 소나음으로. 저는 일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의문하는 거 아니야? 중간중간 밥만 먹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밥만 있으면 되거든요. 다 잘해주시겠죠.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니까. 선배님이시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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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빨리 왔냐?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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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빨리 왔냐? 아, 사실 깜짝 기념이었어요. 내 얘기. 이리 와. 하셔봐. 쭉쭉 도착해 있었어서. 나는 앉아. 내가 라면 하나 끄고. 라면 금방 할 거예요, 금방. 아, 그렇구나. 준비를 또 해야 되나.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물이라도 드실래요? 물? 어, 네. 물. 수돗물 괜찮아요? 아, 네. 헷. 하핫. 하핫. 너희 먹어. 나은이 지금 재미있게 해주고 있어. 아, 네. 낯설어 하니까 네가 너희들이 챙겨주고 있어. 야, 나는 앉아서 앉아서 저. 네, 네. 있어. 네. 앉아 있어요. 어색해. 나 생각보다 나는 많이 가려. 내가 이래 보여. 걱정마, 내가 알았어. 할게. 하하하하. 믿죠, 믿죠. 저 편안하게 앉으세요. 빨리. 아유, 참. 안 어색하게 해 준다면서요. 형만 믿으라면서요. 이게 어색한 거를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게 더 어색해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지금 이런 그.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를. 어색함을 즐겨?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배 같이. 시작할 때. 맞아. 그때 만나면. 만남의 광장 얘기하시더니. 네. 그게 진짜 현실로. 그러니까. 나완 씨는 이제 백 선생님이랑 친하시기도 하고. 네. 또 기회가 되시면 저희 만남의 광장에 한번 초대해도 될까요? 저희 일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아, 정말요?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 그때. 날씨가 그래도 서울보다는 좀 비가 따뜻하죠. 덜 춥죠? 네, 네, 네. 잠은 어제 잘 자고 왔어요, 아니면 좀 컨트롤이 왔어요? 컨디션이에요? 컨디션은 좋아요. 컨디션은 괜찮아? 음... 몇 살 때부터 이거 시작했죠? 열... 일곱 살. 그러면 시간이. 대비가? 네, 대비가. 맞아, 아까 우리가 양력 봤거든요. 2015년생. 아니, 15년생. 2015년생. 야, 2015년생에 응엥응엥 이렇게 봐야 하는데. 다섯 살 치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본 다섯 살 중에 제일 크다. 아... 우와... ALT이다, ALT. 어, 요즘 더 빠른 게 나오고. 어떻게 해? 원래 이렇게 아침 먹는 거 없었거든요? 네. 저희는 항상. 내가, 내가, 내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내 자리, 내 자리 이리 와. 내가 가도 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어 무서워? 그럼 여기 끈에서 살 발라서 넣어서 먹어. 네. 살 발라서 해. 광어 못 드시지는 않죠? 너무 좋아합니다. 다행이다. 광어 튀겨냈다고 국물이 이렇게 좋아하시네. 그렇지. 오래 끓인 것도 하니까 잠깐 끓여요. 그리고. 아,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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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음. 그린다. 으음. 으음. 음. 으음. 어음. 으음. 으음. 그거는 내가 초등학교 때니까. 아 떨린다. 한 분당 한 메뉴만 받아야 해요. 주스는 한 1인 1메뉴 들어가면 안 되지. 안녕하세요. 번호표 확인할게요. 메뉴 여러 개 시켜도 하나 오는데. 여기서는 1인 1메뉴. 그렇죠. 네, 1인 1메뉴. 그러면 강호박. 주스도 하나씩, 하나씩은 다 상관없어요. 그럼 하나 하나 해주세요. 저도 하나 하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주스. 다 떨려요. 주문. 번호표. 여기 같이 오신 거. 네, 그럼 똑같은 거. 아 똑같은 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네, 저 2번. 한 번쯤 보고 있을게. 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두 명인데 따로따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그렇게 하셨어요. 아, 그럼 따로따로 해야 돼. 아. 이거 하나 해 놓고 또 다 따로 해 놓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번호, 번호는 그냥 같이 앉아 있잖아요. 아,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1번 뭐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가서 다니니까 그건 상관없이. 다 그냥 따로따로 해야 돼. 따로따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귤이 비가 맞아가지고 맛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이 가장 맛있습니다. 많이 많이 드셔주세요. 광어 파이팅. 귤도 파이팅. 네, 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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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이, 너 시켜줄 거 같은데? 아니, 생각... 아니, 그러니까 주소랑... 너무 싸지, 빨리. 그러니까 주소랑... 가격이 비슷해가지고. 너무 싸다고 그래. 아니, 나은이가 그래도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백종원희 형님이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아, 진짜 장사를 할 줄 모르시는데. 이거랑 이것만 들어간 거야. 당근이랑 갓김치만 들어간 거야. 음... 이거 뭐예요, 갓김치? 갓, 갓 장아찌. 음...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음... 갓피클, 갓피클. 음... 그런데 오빠, 뭔가 지금 이거 많이 좀 바른 거죠? 지금 너무 많이 바랐는데. 너무 많이 발랐어. 음... 오케이, 그럼 조금은 말할게. 너무... 이것도 약간 기름이 있는데 이것까지 더 먼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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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무... 오케이, 알았어. 나만 그런 거 할 수도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아까 너한테 잘 맞춘 게 나 이거 처음 했을 때 많이 발랐다 했거든? 그런데 네가 맞춘 거야. 가자. 너 약간 입만 예민하구나. 네, 조금. 네, 말 맞아. 아까 이거 할 때 되게 많이 했어. 와, 그럼 그걸 어떻게 맞추냐? 저 매니저님이 저 진짜 예민하다고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나 지금 깜짝 놀랐네? 1번으로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네, 이제. 자, 이번에는 밥 그냥 4개라고 할게요. 밥 4개, 죽 4개, 주스 6개. 오케이, 좋아. 처음부터 좀 쓰자. 괜찮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여기 먼저 주문부터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일행분이신 거예요? 10번으로 불러드릴게요. 이거가 이렇게 하는 거. 됐다. 3번으로 불러드릴게요. 죽 2개, 김밥 하나, 주스 2개예요. 네. 죽 1개, 김밥 하나, 주스 2개요. 네. 죽 하나, 김밥 하나, 주스 2개. 예. 아, 맛?! 여러분 비가 이번에 많이 와가지고 귤이 맛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귤이 너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드셔주세요. 그리고 당근맛이 많아가지고 당근 소비가 좀 적은데 소비를 좀 많이 해주시면 농민들이 모두 다 행복하답니다. 울라프야. 나 울라프라는데. 저보고 울라프. 뭐. 뭐. 왜 별로니? 뭐. 음. 형님 한 입 먹더니 쓰러지는 리액션 세연이보다 더한데요? 야 뭐 어쩌세요? 한 입 먹더니 쓰러졌어. 백설공주인 줄 알았네. 이제 웃으십니다 이제. 식감이 근데 너무 맛있다. 음. 와. 으악. 으악. 아니 뜯기도 알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한 걸.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요 왜요 왜. 오늘. 오늘 이렇게. 연기라고 생각하면 편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주 귤 먹으러 혼자 없어예. 와. 형 짜졌어. 잘했어. 잘했어. 잘한다. 괜찮았죠 선생님.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왜요 왜요 왜. 오늘. 오늘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수강 감수강. 감수강 감수강. 한번 해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수강 감수강. 감수강 감수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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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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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으란. 고맙시다. 아 고맙시다. 맛있게 먹어주셔서 고맙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어떻게냐 처음 와보니까 어떻게냐. 어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요. 솔직하게. 너무 이런 것도 처음 경험해보는 경험이여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나은이가 정리를 잘해주니까 여기서 막 헷갈리고 막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서. 나중에 한 번 더 잘할 것 같지도. 네. 으허허